모터사이클 업계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 이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조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월간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주 보지만 근황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책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책이 두껍더라구요. 더모토 3월호에는 지난달에 탔던 트레이서나인 메인 시승기로 만든건가요? 아무튼 이거 앉았구요. 저희 책 열심히 만들어서 이것저것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있구요. 그리고 비아 ATV 더 바이킹댄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타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다고 편집장님께서 칭찬이. 그래요? 진짜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아 그래요? 뭐 이제 프리뷰 기사들도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거는. 일마력 있네요. 가와사키도 막 들어가있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토카 코리아에도 개건으로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 10년이나 되셨어요? 네. 등재된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 정도면 개건이 아니지 않나요? 그 정도면 개건 아닌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토카 코리아가 수입 라이센스 매거진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근래에 2022년도가 되면서 판을 완전히 갈아엎으셨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게 한 권의 소장가치를 굉장히 높이셔서. 딱 열자마자 이런. 이게 정말 페트롤 헤드들이. 우리 오돌이 혹은 페트롤 헤드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번 달 또 스페셜로. 그 주제가 슈퍼카구요. 슈퍼카면 최신의 슈퍼카부터. 슈퍼카부터 람보르기니 미우라. 지금 골든에이지 슈퍼카 해갖고. 슈퍼카의 황금시대. 카운타크, 테스타로사, 데토마소 다 나와요. 포르쉐도 마지막 공랭 포르쉐 933, NSX, 로터스 에스프레이. 이런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서점에서 구하나요? 서점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서점에서 11,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제가 오토카 코리아의 최주식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선물로. 국장님 성함? 실명토크 하는건가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벤트라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건희 기자는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저희 뭐였죠? 사실 우리 묶어서 가야돼. 근황이 뭐. 사실 뭐 저희는 보여드리는거. 유튜브로 보여드리는게. 저의 근황입니다. 그렇죠. 맞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밑에서 하는 물밑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좀 여러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사전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다들. 영상을 기다려주시는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죠.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슈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월간 이슈라고 해서는 모아서 브리핑하듯이 했던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조건희 기자랑 그리고 나경랑 기자님이랑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3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시즌 오픈 투어 관련 이슈입니다. 봄을 맞아서 각 브랜드에서 시즌 오픈 투어를 아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2월 7일에 아주 가장 먼저 빠르게 2022년 웨이커업 투어를 진행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각자 전국 할리 데이비슨 매장과 또 지정된 카페를 방문해서 SNS에 인증샷을 남기고 기념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할리 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라이더 누구나 참가가 가능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2월 26일에는 두카티 코리아가 고객들을 카페로 초창하는 방식으로 시즌 오픈 투어를 진행했고요. 인디언 모터사이클과 BMW 모터라드 그리고 KTM 코리아도 3월 중에 시즌 오픈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은 세 브랜드는 모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경우에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시즌 오픈 투어가 진행되는데 사전 신청이 아쉽게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상가 신청을 못한 인디언 오너분들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BMW 모터라드인데 3월 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요.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접수 시에 안내되는 라이딩 포인트를 개별로 각자 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SNS 인증샷을 통해서 추후 경품 추천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 BMW 라이더분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KTM 코리아는 고객들과 함께 투어를 떠난다고 합니다. 3월 19일에 강화도 일대를 라이딩 한다고 하는데요. 16일까지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데 잘했네요. 간결하게 브리핑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투어 중에 할리 데이비슨 메이크업 투어 다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저희가 컨텐츠로도 영상으로도 저희가 알려드린 바 있는데 나영랑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상 리허설 참가했죠? 그렇죠. 저희는 이틀 갔다 왔어요.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그 전날 성수동에 있는 맥아드 빌더로 갔었는데 맥아드 빌더 오랜만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뒷마당에 텐트 쳐놓은 게 저희가 사진도 한 컷 찍었는데 되게 감성적으로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 더모토 3월호에도 기사가 잘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진도 잘 넣고 더모토 3월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 설명에서 구입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즌 오픈 투어로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BMW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라이드에 참가를 하기로 해서 또 같이 더모토 나경단 기자님하고 또 우리 최영진 편의점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컨셉을 다 짜놨는데 다녀와서 또 그 재미있는 컨텐츠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재밌겠네요. 제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조건희 기자 아직 제주도를 바이크 타고 달려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만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건희 기자가 루트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이런 컨셉트로 다 이렇게 짜고 했습니다. 일단 따라와 이거는. 저도 사실 제주도 달린 게 되게 오래됐어요. 제주도에서 바이크 타고 달린 것도 그때도 BMW였는데 거의 10년 된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신차 소식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혼다의 신차 소식입니다. 혼다 코리아는 2022년식 모델들을 빠르게 도입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건 12500X와 12R500R입니다. 12500 시리즈는 지난해 저희가 방문하기도 했었던 에이크마에서 업데이트 되어서 공개됐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서스펜션과 브레이크입니다. 기존에는 프런트의 정립식 포크에 싱글디스크 브레이크가 채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돌입식 포크에 더블디스크 브레이크 구성으로 보다 높은 주행 감각과 한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서스펜션과 브레이크가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 모두 842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전의 가격이 823만원이었으니까 19만원 상승한 겁니다. 1%대. 장난 아니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 CGV500 시리즈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거 가격 강화로 굉장히 잘했네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콘다가 이런 걸로 가격 많이 올리지 않는다. 혼다는 이런 걸로 가격 많이 올리지 않는다. 많이 파는 모델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워낙에 유럽 시장 내에서도 이 미들클래스 시장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판매량이 많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쟁사들의 모델도 이런 합리적인 모델들이 꽤 있죠. 가와사키라든가 야마하나 스시키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혼다는 아무래도 볼륨이 제일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가 낮아져요. 전반적으로. 그것이 혼다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신차 출시가 된 거니까 조만간 저희도 시승 차량이 확보가 되면 시승을 할 수는 있겠죠? 확보되면. 확보가 되면. 판매물량이 딸려서 안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이게 전 너무 타보고 싶어요. 엄청 다를 것 같거든요. 진짜. 정말 제가 혼다코리아도 굉장히 많이 응원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는 신차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야마하입니다. 지난해부터 소문이 돌았던 엠맥스 155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엠맥스 155는 배달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한 125cc 스쿠터 시장에서 더 높은 배기량과 출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엠맥스 125에 대한 수요를 완화하면서 판매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으로 도입된 모델인데요. 최고 출력이 15.3마력입니다. 엠맥스 125의 최고 출력이 12.2마력, PCX 125의 출력이 12.5마력인 것을 감안하면 출력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것 같고요. 출시 가격이 475만원이어서 엠맥스 125나 PCX 125에 비해서 약 40만원 정도 높다는 정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또 새로운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인 YZF R7이 3월 중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출시하는 대로 시승차가 마련되면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엠맥스 155 소식을 온라인에서부터 야마 본사 담당자들까지 굉장히 기대가 많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고 사실 지금 대배달의 시대잖아요. 지금 물류가 엄청납니다. 지금 배달 물류가 엄청나고 그 수요가 엄청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포션을 많이 갖고 있는 엠맥스잖아요. 물론 PCX 판매량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엠맥스도 굉장히 판매량이 많아져서 충분한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엠맥스 155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죠. 엠맥스 125하고 PCX 125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경향은 150cc, 160cc 클래스를 기초로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125를 배기량을 키웠다는 느낌보다 원래 큰 거를 125 언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을 공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시장에서 기준으로 삼는 게 125cc이기 때문에 그 버전이 있는 거였고 사실상 개발할 때는 더 여유 있는 배기량에서 기초로 개발된 모델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본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엠맥스에 들어가 있는 Y커넥트라든가 그런 고사양의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이 155cc 버전과 125cc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볼륨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125cc랑 155는 또 보험률 구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 14.9마력의 메들리 125와 해볼만 해줬다. 사실 그전에 125cc로는 사실 제가 도로상에서 쫓아오는 차를 못 봤다. 제가 이렇게 무게가 엄청나가는 무거운 라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굉장히 여유자식하게 달렸는데 엠맥스 155가 등장하고 나면 이게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된다. 엠맥스 155가 등장을 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PCX-160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다. 없지는 않겠죠. 수요라는 게 증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들여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 엠맥스 팔리는 거 봐라. 저거 된다. 그럼 엠맥스 155가 많이 팔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엠맥스 155에게 PCX-160이 달려있다. 사실 뭐 들여오는 대로 다 나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배달 딜리버리 일 자체가 엄청난 출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의 출력 차이가 여유로움과 편안함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식을 이야기 해볼까요? 신제품 소식인데요. 먼저 세나에서 신제품으로 스파이더 ST1이라는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스파이더 ST1은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메쉬 인터컴 신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50 시리즈에서 블루투스 인터컴 기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싱글팩이 24만 2천 원 듀얼팩이 4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블루투스 기존의 페어링 블루투스 인터컴을 지원하는 10 시리즈나 20 시리즈와는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제품을 의도한 것 자체가 메쉬 인터컴 환경을 위한 그런 엔트리 제품이고 그래서 단점으로 꼽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블루투스 인터컴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50 시리즈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라이딩 그룹을 갖추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상위 클래스인 50 시리즈를 추천하는 거고 신규 진입이고 내가 같이 연결할 누군가가 없는 상태라면 메쉬 인터컴이 앞으로는 써보면 진짜 편하잖아요. 진짜 편하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블루투스 헤드셋을 써왔지만 항상 나갈 때마다 페어링 하는 거 붙여 이거 왜 안 붙어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는 거 많이 해놨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되니까 메쉬 인터컴 처음 써봤을 때 느낌이 완전 신세계 신세계죠. 어? 벌써 붙었어? 너무 놀랐어. 신세계죠 진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클램프로 장착하는 방식의 ST1만 출시를 한 건데 조만간 로우 프로파일 버전이니까 헬멧에 그냥 직접 부착하는 방식인 스파이더 RT1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볼륨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그러면 헬멧 전체 쉐이프에서도 그렇고 어디 시트밀 수납 공간 같은 데 넣을 때도 되게 유명하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블루투스 헤드셋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싼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싼 것도 세나 제품 요새 메이딩 코리아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K10? 네. 비즈니스 라이더를 위한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아직도 세나 쓰는 호구가 있냐 이러시길래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시인터컴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유일하죠. 유일한 제품이고 이 편의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써보지 않고 이거 착하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죠.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인터컴 ST-1이 출시됐다. 얘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블레이드 라이더 헬멧 관련 소식도 있다고요? 개성 있는 디자인의 레트로 헬멧 브랜드 블레이드 라이더에서 풀페이스 헬멧 전용 칭가들을 출시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인 블레이드 라이더 제품은 중세기사의 투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요. 턱이 뾰족하게 나온 개성 있는 디자인이 눈길을 끌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주행풍이 들어오거나 매연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제 이거는 블레이드 라이더 코리아에서 본사한테 제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발하시는데도 굉장히 공도 많이 들으시고 직접 동대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개발하시고 한국에서 개발한 웨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피팅부터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풀페이스 헬멧 약간은 더트 스타일의 헬멧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앞에 실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아줄 이유가 없지만 블레이드 라이더는 큰 고글로 막을 수가 있죠. 그게 되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걸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밑을 치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딱 파악하고 개발에 들어가서 제작된 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블레이드 라이더 시그니처 헬멧뿐만이 아니라 라켓티어랑 레고 빈티지 등 범용적으로 같은 라인업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신 거죠. 그리고 가격도 15,000원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부착 방법이 쉽더라고요. 벨크로랑 3M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블레이드 라이더 코리아 부착 방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으셨던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 나오면 되잖아요. 블레이드 라이더는 들어가야죠. 블레이드 라이더 기사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요. 마지막으로는 신규 대리점 소식입니다. 최근에 강서구에 모터사이클 관련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라이언프 코리아는 올해 5월, 6월 중에 강서 직영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3층 규모의 단독 매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서북권은 물론 인천, 부천, 일산 쪽의 라이더 분들이 서울 시내를 뚫고 강동까지 가지 않아도 트라이언프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오는 3월, 4월 중에 KTN 남서울 대리점이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들길과 바로 연결되는 공항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역시 서울 서북권은 물론 인천, 부천, 파주, 일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BMW 모터로 남서울이 생긴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이네즈 디스토어도 강서에 들어갔고 KTM이랑 트라이언프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가운 면이 좀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여기 강서구 전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예요? 강서구 전문 기자, 조건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강서구에 나서 강서구에서 자랑. 강서구의 아들, 조건희입니다. 국회의원 하겠네, 이제. 출마하시는 겁니까? 출마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강서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요. 면적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공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륜차 등록 대수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잘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양천구까지 합치면 거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부터 사실 저기 영등포까지 영등포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4만 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포구까지도 그렇죠. 강 건너에.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굉장히 판매량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좋죠. 교통이 원활한 도로도 있잖아요. 공항대로 지금 이 주소지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김포공항부터 노들길까지 쭉 연결되는 공항대로에 위치했거든요. 여기가 서울 시내를 뚫고 나가는 메인 길의 시작인데 거기여서 교통량이 많긴 하지만 차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왕복 8차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도 엄청 막히진 않아요. 출퇴근 시간 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쪽 서초구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용산구 이쪽에서도 이 도로가 되게 빨리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노들길 타면은 그쪽까지 가는 거는 금방이라서 노들길이 개방이 됐으니까 라이더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게 강서구 주민으로서 애환이 이게 트라임프 강동 이런데 또 KT 한남정 이런데 가려면 한 시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남들은 투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게 한신대교부터 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갑습니다. 좋네요. 좋아. 지금까지 3월 국내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토 이슈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기사로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에서 뵙겠습니다.